재활용을 포인트로 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재활용을 더 열심히 분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이음 가게란 가원순환 가게인데요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이음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% 재활용됩니다 완벽하네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포인트로 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재활용을 더 열심히 분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리수거한다는 것만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사실 되게 좋기는 한데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종류는 조금 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상가나 이런 가게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따로 뭐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구별로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하십니까 안녕! 안녕! 펜치 dank뱁! 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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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